우리 잘 봐. 이렇게 하는 거래. 해마 맞히죠. 어떻게. 시작. 조르지 마. 얼마까지 않아 부르게 해줄게 베이베. 조르지 마. 조르지 마. 아이고. 조르지 마.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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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마이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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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93장이야? 이거 93장이야? 너 컨셉 너무 세게 잡은 거 아니에요? 어떻게 잡은 거 아니야? 야 뭐 이렇게 잡았어? 어떻게 잡았는지. 봤어? 조르지 마. 조르지 마. 조르지 마. 조르지 마. 조르지 마. 조르지 마. 오빠 오빠. 이 학교 접수하러 왔는데. 조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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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로 딱 들어. 여기 SM 딱 들어. 야. SM 딱 들어. 뭐야. 뭐야. 뭐야 넌, 저거! 문은 닫으셔야죠. 저거! 문은 닫으셔야죠. 이게 장난 아닌데 근데. 저거 쟤가야. 처음부터 저러면 나중에 할 게 없을 텐데. 오케이, SM도 있고 미스틱도 있는데. 왜 제모한테는 없어! 안 한대요. 그래서 우리가 접수하면서 딱 기다려. 잘 왔어요. 오늘 우리가 준비 많이 했으니까. 다연아 근데 손은 왜 그렇게 떨어. 오늘 우리가. 오늘. 침착해. 다연아 침착해. 침착해. 다연아 침착해. 긴장해야 될걸? 니 얼굴 지금 새빨개졌어. 너무 긴장했는데. 볼터치야 볼터치. 볼터치 한 거야. 근데 너네 누구야? 우리는 트와이스야. JYP 고등학교에서 전학 온 트와이스야. 갑자기 착해졌어 왜? 반가워! 일단 내가 문제를 낼게. 우리 트와이스 중에 가장 손이 큰 멤버는? 정답 나연이. 정답 나연이. 맞혀? 정답이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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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서 술을 술은 버려. 쯔인 뭐 해야 돼? 얼굴이 예쁘게 나와. 아는 형님의 반 나와. 예조분이 반 나와. 나 때문에. 이야 겨울 때문에 문제를 못 맞히겠다 이 녀석. 야 이거 문제 맞추면은 주먹 날려오겠다 야! 야 눈치 없이 한번 맞춰볼까나? 나 원래부터 맞힐 생각이 없어. 어 그래? 자! 저 친구야. 저 친구야. 그래 그래. 정연아 문제 내. 우리 팀 이름 트와이스는 무슨 의미일까? 정답. 어? 너 알아? 그냥 들어본 거가 좋아서 뭐 더불어서 뭐 이렇게 나눈 뭐 덕을 행사한다 뭐 그런 단체 아니? 그냥 안줘야. 펀스에 올리는 거 아니야? 때려. 정연아 그냥 앉아 버려. 정연아 그냥 앉아 버려. 세게 때려 진짜 세게 때리네. 야 너 이렇게 좋아하냐? 아니야 그러니까. 야 이상해. 왜냐면 어이가 있는 게 우리 오빠 참아 머리를 못 때려야겠거든. 그래 떨 때리는 거야. 혹시 경훈이랑 정연이랑 둘이 혹시? 정연이랑 경훈이랑 혹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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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귀엽다. 얼마나 열심히 해. 유심해. 트와이스의 뜻. 힌트. 힌트. 두 가지 의미가 있어. 소망. 사랑. 뭐야? 그거 뭐야? 너 자기는 좋아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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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을 가라. 두 가지라니까. 두 가지니까. 소망. 그 사람이. 심지어 믿음도 빼고. 야. 진짜 하고 싶은가. 뭐. 야. 얘는 힌트 좀 줘라. 얘는 갑니다. 신체에 있고. 감동을 준다는 뜻이야.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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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손발린다. 그냥 방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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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지루해 봐. 지루해. 저게는 하나도 침뱉으면 안 돼. 빨리. 오랜만에. 시작. 눈으로 한 번. 귀로 한 번. 눈으로 한 번. 귀로 한 번. 감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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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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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와이스에서 팔씨름을 가장 잘 할 것 같은 멤버. 정답. 정답. 왜 왜 왜. 그냥 너. 니가 이 문제 됐으니까 너. 아니야. 진짜? 정답. 정답. 지휘.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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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았다. 왜. 맞았나 보다. 왜. 맞았나 보다. 맞았어. 맞았어. 지휘야. 왜 니가. 지휘가 팔씨름을 잘해? 어. 그래서 나는. 희철이랑 한 번 해봤으면 좋겠어. 왠지 지휘가 이길 것 같아. 에이. 형자 형자. 아니 근데 내가. 지휘는 한 번 보고 싶어서. 내가 지휘랑 팔씨름하고 있는데. 경훈이가 왜 저렇게 부러운 눈으로 나. 맞았고. 자. 준비. 진짜 그냥 할게요. 준비. 한 번 힘 느껴봐야겠다. 힘을 주고 있어. 이제. 시작. 오. 얘 진짜 세. 아니 쟤 진짜 세. 시작. 오. 얘 진짜 세. 아니 쟤 진짜 세. 잠깐만. 얘 진짜 세. 야. 형 진짜 세. 잠깐만. 아니 농담. 얘 진짜 세 되니까. 고아 고. 나는 내 질문 하나 해볼게. 응. 내가 트와이스에서 제일 오랫동안 연습생 생활을 했어. 오. 그 연습생 기간을 한 번 맞춰라. 그걸 어떻게 맞춰라. 정답. 5년 8개월. 에이. 10년. 2개월. 아니야. 땡. 10년 3개월. 맞았어. 빙고. 아휴. 이거 와야지. 선택해야지. 어떻게 해야지. 다음 사람. 아싸 보모. 내가 맞춰야지. 모모는 철부지. 모모는 무지개. 모모는 새를 쫓아가는 시계바늘이다. 안녕하세요. 모모는 철부지. 모모는 무지개. 모모는 새를 쫓아가는 시계바늘이다. 정답. 내 고향은 어디야? 정답. 정답. 오키나와? 오? 오키나와? 정답. 정답. 아키아바라. 니코 니코. 니코 니코 니코. 나의 고향. 저거 칠려고 니코 니코 니코. 나 일본 가면 항상 아키아바라를 낳고 내 말이야. 나 진짜 알아. 정답. 알겠다. 여러분 녹차의 도시입니다. 효토. 정답. 박지성이 있었던. 조르지 마. 어디 가지 않아 헤어질게 너의 베이베. 모모 무책한거야. 조르지 마. 어디 가지 않아 헤어질게 너의 베이베. 너무 빨리 싫어. 성인을 더 모여래. 모모야. 모모야. 어떻게 해봐. 이렇게 하는거래. 해마 맞히자. 시작. 조르지 마. 얼마까지 않아 부르게 해줄게 베이베. 조르지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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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 맹수 채영. 아 떨린다. 으으 다른거 같지 않아? 심바 당었잖아 라이언킹 심바. 그치? 아쉽다! 아쉽다! 그래서 약간 있구나 형 저기 우리 지효는 그 토마스 기관차 닮았잖아 뭔 말인지 아무것도 모르겠다는 건가? 트와이스가 가장 좋아하는 게임은? 이 게임은 영철이가 제일 못할 것 같아 다 못하는데? 나 원래 잘하잖아 게임 설마 뭐 퀴스 게임이 있는구나 진짜 저거 진짜 못했잖아 저거 아니 잠깐만요 구강구조 때문에 못하는 거면 다른 게 뭐가 있어요? 근데 너 말이 맞아 키스할 때 좀 걸리적거리긴 해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야 칸이 앉아있잖아 다 보여요 비슷해요 비슷해 게임 이름에 힌트를 주자면 애기랑 관련돼 있어 옛날 사람들은 이거 이름을 모른대요 아 애기 정답! 애기 나 꿈같다 귀신 꿈같다 하지마 애기들이 어떻게 말을 해? 애기? 정답 옹알이 옹알이 게임 옹알이 게임 준대를 낼게 내 베스트 프렌드 트와이스 멤버들이 아는 형님과 대결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뭐지? 우리가 정말 잘하는 거야 뭐지? 힌트를 주자면 신체로 아까 말하는 게임이 이거는 신체로 하는 게임 신체로 하는 게임? 엉덩이 밀치기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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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게 때려 멋있어 아파? 아파? 신나 새는 거네. 진짜?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미는 거. 손, 손 해가지고. 아니야, 틀렸어. 틀렸으니까 때릴게. 세게 때려. 되게 세. 오오. 비슷하게 없지? 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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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드리는 순간, 찌이 좀 웃어. 찌이는 여기 앉으신 거부터 웃음이 사라졌어. 찌이 너무 많이 쉬고 있지? 미안해, 나도 쉬고 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너네, 다연아. 힌트를 하나 주자면, 장훈이가 되게 잘할 거 같아. 장훈이가 잘한 거 같아. 큰 사람이. 큰 사람이 유리한 게 뭐 있어? 수근이는 못하고. 진격? 진격. 진격. 보통 여자들이 더 잘하긴 해. 그 못 차는 거, 다리로 이렇게 어디 놓고. 다리 찢기? 다리를 빡 차는 거 있잖아, 위. 정답, 위의 정답. 맞아? 또 뭐지? 장훈이 형? 장훈이 형 정답? 장훈이 형 앞으로 나가, 장훈이 형. 내가 틀렸다고? 형 앞으로 나가. 진단이지.